비즈투데이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17일까지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에서 로디세이 체험존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체험존은 2023 리그오브레전드 국제대회 토너먼트 스테이지에 맞춰 마련한 것으로 세계 최초 듀얼 UHD 게이밍 모니터인 57형 오디세이 네오 G9, 빠른 게임 플레이를 지원하는 49형 오디세이 올레드 G9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행사 기간 삼성스토어전 지점에서 두 제품과 오디세이 아크 구매 고객에게 10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오는 13일까지 소프티어 부트캠프 3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소프티어는 소프트웨어와 엔지니어의 합성어로 현대차그룹은 역량 있는 소프트웨어 인재를 약성하고 우수 교육생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 소프티어 부트캠프라는 채용 연계형 교육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이번 부트캠프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 오토웨버가 참여해 웹과 모바일 개발, 서비스 기획, 디자인 등 4개 부문에서 총 90여 명 규모로 참가자를 선발합니다. CGV가 올해 프로야구의 최종 승자를 가리는 2023 신한은행 소울 KBO 한국 시리즈를 극장 단독 생중계합니다. 2023 한국 시리즈에서는 29년 만에 우승을 노리고 있는 LG 트윈스와 플레이오프 승자가 맞붙게 됩니다. 현재 플레이오프에선 2승 1패로 NC 다이노스가 앞서고 있는데요. CGV는 오는 7일부터 용산 아이파크몰 등 10개 극장에서 7전 4선 승제 한국 시리즈 전경기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다음 달부터 자사 고객들을 위해 에어포트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서비스 대상은 이달부터 신차를 구매하는 고객인데요. 인천국제공항 이용 시 서비스 전담 직원에게 차량을 인도하면 회사에서는 고객의 해외 체류기간 차량을 별도 실내 공간에 보관하고 귀국에 맞춰 돌려줍니다. 사전예약 고객은 전기점검, 소모품 교환, 차량 실외 세차, 전기차 충전 서비스 등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 고객들의 해외 체류기간 차량의 해외 체류기간 차량의 해외 체류기간 차량을